나는 야수의 어린이 주의 사랑으로 전화요 나는 야수의 어린이 주의 말씀을 전화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성기며 이별으로 전화요 나는 야수의 어린이 나는 야수의 어린이 주의 사랑으로 전화요 나는 야수의 어린이 주의 말씀을 전화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성기며 이별으로 전화요 나는 야수의 어린이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귀여워요 마지막 소상입니다 우리 김예은